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요 문제 뜻만 알면 문제 안 풀어도 답이 나와요 자 뭐냐면 전압이 전압원이 120V와 30V 두 전압원이 있는 거야 지금 요 그림처럼 그때 전력은 각각 몇 와트가 되겠는가 자 근데 문제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전압원 능등소자에서 전압원에서 공급 또는 발생하는 전력은 부호가 양수부호이고 전력이 소비 또는 흡수되는 전력은 음수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류라는 것은 지금 문제 준 전류방의 이 방향이죠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120V에서요 전류라는 것은 전압원에서 플러스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전압원에서 전류를 저항 쪽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분 알겠지만 이 전압원이 전류를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에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지 따라서 120V 전압원은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V 전압원 입장에 봤더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들어올 거 아니야 전류가 똑같이 그럼 30V는 플러스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플러스에서 받아들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소비 또는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소비 흡수를 갖다가 뭐로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표현하고 공급은 플러스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0V 전압원은 전력을 플러스로 공급하는 거고요 30V 전압원은 전력을 마이너스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봐도 120V는 플러스 보호고 30V 전압원의 전력은 마이너스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번이 안 돼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2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만 알아도 이거 문제 풀 필요 없구나 그렇죠? 결국에는 보기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으면 정답 찾기가 쉽다는 얘기지 자 이거는 정답을 찾은 요령을 제가 설명한 거고 자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 전력을 구하려면 우선 우리가 전류부터 구조해야 돼 전류는요 전류는 I는 R분의 V이야 그러면 저항은요 30V하고 15V의 직렬이잖아요 30V 플러스 15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원은요 120V하고 30V인데 더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럼 120V에서 30V 빼줘야 돼 그럼 이건 몇이에요? 분모는 30 플러스 15V니까 45V고 분자는 120V에서 30V니까 90V야 그럼 얘는 전류는 이 안패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전류 구했으니까 전류 구했으니까 각각의 소비전력 P의 120V에서 발사하는 소비전력 공급하는 소비전력 그럼 얘는 V1I 자 V1은 120V고 전류는 이 안패아야 그럼 얘가 240W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공급이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공급이니까 플러스 부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30V는요 얘는 V2I야 그죠? 30V 곱하기 2 안패아야 60W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이거는 소비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은 P의 120은 240W 플러스 P의 30V에서 소비되는 전력은요 마이너스 60이라고 써줘야 돼 그죠?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기본 원리만 알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는요 영상 자 이 문제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영상은 영상전압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3분의 1에 VA 40의 사인의 오메가 T VB는요 40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보세요 자 이거 벡터도로 표현해 볼까요? 벡터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크기가 40이고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어디예요? 밑으로 가잖아 얘가 VB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VC는요 40의 사인의 오메가 T 크기는 40으로 똑같으면서 얘는 플러스 2분의 파이도 올라가 얘가 VC가 된 거지 그럼 VB 크기는 똑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얘를 합하면 0이 되겠지 따라서 이거 두 개 합치면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따라서 3분의 1에 40에 사인의 오메가 T 첫 번째 한 번 남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그죠? 3상 평행의 순저항 부하에 자 근데 여기에 저항 순저항 부하 저항이 세 개 있네 3상으로 자 일단 이 저항은요 델타 교선인 거 알 수 있죠 Y교선 아니야 델타 교선이지 자 델타 교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델타 교선일 때 관계식 우리가 3상 교선에서 델타 교선일 때는 선관전압과 상전압은 똑같다 반면에 선전류는요 상전류와 같지가 않다 크기는 루스 3배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뭐냐면 30도 이상 차가 묻는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이 첫 번째 일단 3상 전력이니까 그죠?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은요 3상이니까 3 그죠? 3상이니까 3배 되겠죠? 그 다음에 한상의 전력은 VP, IP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델타 교선일 때 델타 교선일 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전력 W는 자 3상이니까 당연히 한상의 전압은 VP 그 다음에 전류는요 전류는 루트 3배 그죠? IP 그 다음에 우리가 유유전력 얘가 지금 와트니까 유유전력이 나 우리가 유유전력이라는 식 그죠? 3상일 때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은 위상차 지금 전압은 위상차가 없고요 전류가 마이너스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상차가 0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0도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루트 3의 V, P, IP의 코사인의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W이꼴 이거 계산하면 아마 2분의 3 그죠? 2분의 3 왜? 코사인 세타야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앞에 루트 3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서 VP, 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문제에서는 삼상 전력 위에 삼상 전력이 이 지식값이 몇이냐 그러면 이 바로 위에 식에서 2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왜? 2가 넘어가줘야 삼상 3, V, P, IP에서 얘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 이왕하면 2, W 이꼴 3, V, P, IP 결국에는 전력계 지식값은 2, W가 된다는 얘기죠 삼상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요 이렇게 안 풀어도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 단상 전력계 하나 갖고는 측정이 잘 들어 안 된다 이 그림에서 생략됐지만은 전력계가 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W니까 W, W니까 E, W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처럼 안 풀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즉 삼상 전력을 측정할 때는 전력계 하나 갖고는 절대로 측정이 안 된다 문제에 전력계 하나밖에 없는데요 밑에 그 출제자가 밑에 이 전력계를 그림을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이 가능한 이유가 이 저항이 전부 다 순저항 부항이 평형입니다 평형이니까 밑에까지 설치력이 없다는 얘기죠 삼상 전력 측정할 때는 단상 전력계가 몇 개 있어야 된다? 전력계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W 플러스 W가 되는 거니까 얘는 E, W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찾으면 밑에 풀이처럼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